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살림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지구에서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힘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또 이번 주에도 우리 구역과 또 지계와 또 여러분들 다라빵 사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현장을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게 25로 25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제 우리 산부 말씀 또 들으셨죠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쯤 돌아올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은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마고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망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다는 게 굉장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24입니다 24 하는 사람은 25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요 영원이라는 응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우리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랩루트 7명 전부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건 가운데 있기도 했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랩루트 7명과 또 아브라함 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 분들은 이거였습니다 오직이었습니다 24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분들에게 25의 응답을 주셨고요 돈을 제목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늘 듣고 있잖아요 이 3단체 이 3단체가 완전히 4단 충만합니다 그래서 전부 경제를 장악해버렸잖아요 저도 프리메이슨 회관에 가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동네마다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을 만큼 굉장히 완전히 미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메이슨 빌딩이라 해가지고요 그 메이슨 빌딩에서 매일 기도하러 모여요 심지어 그 안에다가 보면 기도처가 방이 작은 방이 몇 개 있고요 또 큰 홀도 있어요 거기서 밤마다 모여서 낮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이 4단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경제를 장악해버린 거죠 지금 뉴 에이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문화권으로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로 인정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또 미국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24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 랩몬트들이 오직 24에 집중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아니면 이 단체의 심부름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이 비밀이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기 위한 오직 24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체가 지금도 앞으로 오는 시대도 분명히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 6장에 나오는 이 뇌피림 이 뇌피림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피림 충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뇌피림 충만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령 충만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실제로 내가 이걸 내가 응답이다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이 충만을 이깁니다 이게 뇌피림이요 우리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귀신 문화잖아요 이 귀신 문화가 우리 구석구석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TV 프로그램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목이 악귀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살인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굿을 하고 또 무당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그런 드라마가 지금 공영방송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귀신 안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발전됩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되어 왔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 충만이죠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점점 이게 충만해지니까 이 성경 충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반드시 꺾을 수 있는 걸 약속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후대도 앞으로 살아갈 이 내필임에 충만한 이 시대 속에 분명히 우리 후대가 여기서 빠져서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충만으로 이 내필임 충만을 이겨야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 쉬공간의 능력 2, 3, 7에게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내필임 충만을 이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모든 미디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가 전부 내필임 충만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TV를 통해서도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옵니다 더 온다니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 AI 그리고 5차 산업으로 가는 이길 속에서도 또 우리 유목사님이 메타버스라는 심각한 상태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화는 더 발전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는 더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더 충만하다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성령 충만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앞으로 더 발전됩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필임 귀신 문화는 더 발전되게 됐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불신자도 이 내필임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충만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후대를 땅 끝으로 보내겠다 분명히 땅 끝으로 보내겠다고 오늘 약속했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냥 정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정인으로 땅 끝까지 보내겠다 이유가 뭐냐 전부 3단체와 내필임으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어떤 2, 3, 7 5천 종족도 전부 여기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살리러 가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라 그래서 우리 보고 오직 하라는 거죠 24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오직의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 걱정 1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 망대로 오직 하면 돈 억니다 더 늦게 오는 자녀일수록 더 큰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세상 경험을 먼저 하고 돌아오는 제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24만 내가 할 일입니다 저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랩네트들 또 제 자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 후대들이 다 제자로 설 거니까 왜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을 믿는 제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과 곤찰분들 또 부군찰분들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은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믿잖아요 믿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곤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응답 가운데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한다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믿고 전달해 주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본론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죠 저는 매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우리가 믿는 건 가짜죠 늘 걱정 염려 관심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내주 고녀더저서 3장 16절 거기다가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말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되는 의미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기부원 보십시오 가난족석이잖아요 다 진멸되어야 될 족석입니다 그런데 요소와 화친을 맺고 은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무후무의 역사를 내가 받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16절 17절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약 따라 말씀 주셨죠 이 은약 따라 가는 겁니다 은약이죠 그리고 은약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은약에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은약 따라 말씀 따라가면 완전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너무 많이 느껴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백이면 백 다 틀렸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만 맞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백이면 백 다 틀렸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죄송합니다 백이면 백 다 틀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 너무 많아요 말씀만 맞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 기준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 백이면 백 다 틀린 생각이에요 아 이게 인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받잖아요 나를 없애라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예요 뭐 생각 없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아 은약이 무엇이고 은약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 다말이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해 주셨구나 그걸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분 볼 때도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에 빼버리면 나 사단이 삼단체한테 심어놓은 나 나의 것 우리 것 이게 뇌에 가득하면 결국 사단의 인도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주님의 노출합니다 100이면 100 다 틀렸습니다 100% 다 틀렸습니다 우리 후대들 한 번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얘기 하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냥 금방 뒤집어요 아니 이 후대가 이런데 금방 뒤집어요 언제 뒤집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25시 응답 가운데 그게 확 뒤집어져요 언제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망대로 서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만 만약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4등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망대로 서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성도님이나 후대가 많이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약의 특징이 뭘까요 은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거를 말씀을 충만하면요 나 자신도 은혜 받지만 상대방 볼 때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보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은약을 붙잡고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393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먼저 누리시고 또 전달하는 전도자로 망대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면 영육간에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영육간에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이 먼저 오고요 모든 육신적인 부분도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요 그 어떤 일이 막 내게 몰려와도 태풍 같은 일이 내게 막 몰려와도 그 모든 것들이 작은 너무나도 작은 바람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 작은 바람이 나를 시원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잖아요 이게 실제 응답 입니다 이게 실제 응답 입니다 절대 거기 내용이 있는 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이론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진짜 성경 충만하면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충만하면 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믿어야 합니다 또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 응답 입니다 실제 응답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아닌 것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으로 그냥 성경책에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그냥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인데 실제 응답을 딱 붙잡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뒤에 있잖아요 글자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게 글자 공부가 아니고요 또 이게 그냥 신학적인 공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응답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발판 되도록 이게 내게 영육간에 힘을 얻는 기림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보면요 내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변명과 핑계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게 전부 핑계와 변명과 불신앙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내 산업 내 학업 이 무능력하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산업과 내 업이 무능력하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속담도 있잖아요 격언처럼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경제력 삼단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 용을 만들지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진짜 웃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요 개천이 아니고 이 생수병에도 용이 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세계보금하는 존도자가 이런 거에도 나올 수 있어요 비유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능력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기다리는 시간별 속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어요 4년을 졸업해야 되는데 6년 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졸업은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4년이든 8년이든 언젠간 졸업합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약간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려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리고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현장에서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죠 무응답 이것도 아닙니다 무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5응답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무응답이 아니에요 24 5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내 자신을 한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 달라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전세계 그 어떤 단어도 이 믿음만큼 이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두는 사람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하고 우리 믿음 달라요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답답해할 거 없고 불신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성경 역사할 때까지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그리고 세상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이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충만의 성령 역사의 발판입니다 이번 주에 이 발판으로 은약의 박톤을 전달할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실제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는 은약입니다 우리는 은약이에요 결국 은약입니다 은약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은약 1 3 8 이 은약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번 주 우리 강단도요 1 3 8 은약이 막 쏟아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다만이 받았던 그 은혜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 성삼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은약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그 다만의 믿음 그게 1, 3, 8 이잖아요 그 은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성경 충만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좀 다른 충만이 돼버려요 나 충만 내 생각 충만 내 것 충만 이래 돼버려요 내 기준 충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충만 여기 있는 대로 말씀 충만이죠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라빵교회 감난산 은약을 줘가지고 이 충만을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거 뭡니까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죠 오로지 기도에 집중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기도 망대 24 여기에 집중한 거죠 이게 체험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40일 동안에 또 10일 동안에 그리고 매일 또 주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일 집중 10일 집중 날마다 집중 그리고 40일 집중 우리 치우기에서 말씀 노트 지금 40일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치우 집중하잖아요 40일 또는 10일 동안에 집중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집중 오로지 기도에 집중 24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반드시 이때 오순절의 능력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날이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25 응답입니다 체험되어지죠 25 응답을 체험해버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 이걸 내가 한번 체험하고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면 두려운 게 뭐였어요 또 들어가면 되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무릎 꿇고 눈물 흘면서 기도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하잖아요 어거스틴 그 목사님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버려요 어거스틴의 삶은요 다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은 다 해봤어요 그때 언제 10대 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붙잡고 이사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느 날 25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목사님이 펴낸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 물론 여러 위대한 책들이 있지만 가장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받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제 내용이 뭐냐 아하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 25 응답이 내 자녀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 망대 세우면 돼요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 거는 쉽습니다 왜 계속 체험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충만 체험되길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이 충만 속에 들어가라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3 9 3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이 3시대를 살리는 기한 응답 이게 15가지 응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 강단 메시지 맞추고 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어제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전부 393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393 기도 내용들이에요 세계 랩먼트 리더와 세계 랩먼트 대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목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제목이 393 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잡았는데 이게 393 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령 충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93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393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단 말씀 마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잘 보세요 어제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잡았죠 성삼미 하나님 나오고 보좌의 축복 나오고 삼시대 살린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그게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에서 또 우리 구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393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반드시 393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너무 전도는 쉽게 되죠 왜 그러냐면 플랫폼이 되니까 아 우리 구형 예배 드리면서 또 지교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 이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걸 파수대로 합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안테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93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이분 한 주간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지교에서 혹시나 너무 힘이 빠져있고 진짜 이런 영적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 갇혀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손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지역 구역 구석구석에 전달할 전도자로 망대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땅끝까지 정의의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음을 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할 우리 기한 권찰 부권찰 모든 중직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